박병장 박성호는 2012년 5월 6일부로 제대를 명받았기에 이에 신고합니다. 충성! 충성! 박병장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아닙니다. 병역의 의무는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남자라면 당연히 마쳐야 할 일일 뿐입니다. 역시 박병장이야. 자 이제 가보도록 고영 앞으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드디어 제대다. 이제 난 해방이야. 부대만 나가면 난 완전한 자유라고! 전쟁이 일어났다. 박병장 구해. 빨리 폭격해. 전쟁이 일어났다. 박병장 구해지고 벗어버렸다. 안 돼. 아 안 돼! 벌써 며칠째 같은 꿈이야. 제대 날짜가 다가올수록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어. 불길해! 아! 아! 기사야! 기사야! 아! 아!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 그게 저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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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도둑지 말고 똑바로 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사단장님이 방문하신답니다. 사단장님이 방문하신답니다. 사단장님이 방문하신답니다. 사단장님께서 부대를 방문할 수 있는 게 못돼서 이렇게 비상이 걸린 겁니까? 지금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구만. 좋아. 쉽게 설명해 주지. 초등학교 때 장학사가 오던 날 기억나? 예. 그때 뭘 했지? 환경 미워? 그래. 장학사만 오더라도 학교 전체를 쓸고 닦고 꾸미고 난리가 나잖아. 근데 사단장님 방문은 장학사가 오는 정도가 아니라 교육부 장관이 방문하는 셈이라 이거야? 교... 지난 가을 사단장님이 방문을 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 부대가 좀 삭막한 것 같구만. 꽃도 좀 있으면 좋을 텐데 말이야. 네. 그날부터 전 부대원들은 모종삽을 들고 꽃을 심기 시작했고 부대는 꽃동산으로 변신했지. 마치 놀이동산에 틀립축제를 보는 듯했어. 그리고 종설로 내려오는 일화가 하나 더 있지. 여기 부대 터는 참 좋은데 말이야. 저기 저 산 땜에 전망이 답답한 게 흠이야. 우리 하나적인 민찬이 가까운 거라. 이건 사단장님 명령이다. 삽질 열 번하고 허리 한 번 피고 삽질 열 번하고 이 산을 낙각을 때까지 쇠대는 없어. 멍청이들아 쉬지 말란 말이야. 그날부터 전 부대원에 무한 삽질이 시작됐지. 파고 파고 또 파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삽질은 계속됐어. 그래서. 그 삽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도에서 사라졌다던가. 이제 알겠나. 사단장님의 무시무시함을. 알겠습. 야 이거 부대 분위기가 작년보다 좋은데 내부도 깨끗하고 말이야.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야야 김 중장 긴장 풀어. 긴장할 거 없어 풀어. 어? 19분이네. 야 우리 심심한데 사병들하고 조꾸나 한 번 할까? 조꾸요? 어. 네 알겠습니다. 천시만 기다리십시오.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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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이다. 사단장님께서 사병들과 3대3 족구시합을 신청하셨다. 병사 중에 찻다 하면 똥볼. 개발 중에 개발 손들아. 이병. 백봉기. 이병. 정진욱. 이병. 이병중. 정말 실력은 눈뜨고 못 받을 정도로 형편없겠지. 네 그렇습니다. 절대로 이겨서는 안 된다. 반드시 쳐야 돼.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김영장. 병장 김재우. 자네는 심판을 받도록. 일방적인 편파 판정. 부탁한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미대 출신 경사 소들아. 생명 김호창. 니가 맡아줘야 될 특수 임무가 있다. 공장. 모든 맡기만 주십시오. 목숨을 그고. 해내겠습니다. 한 치의 오처도 없이 족구장 규격대로 정확하게 그려야 된다. 삐뚤빼뚤은 용서하지 않겠다. 네. 걱정 마십시오. 미래생에 명예를 걸고 최고의 조커 코트를 완성하겠습니다. 좋아. 아하 자식들. 야 긴장하지 마. 어? 재미로 하는 건데 뭣들 그래. 야 웃어. 야 웃으니까 좋잖니. 자 이제 시작한다. 자 자는. 사원의 현은. 충성. 충성. 사단장님 서비스 포인트. 1대 0. 야 야 야. 그것도 못 받아. 맞아. 서비스가 너무 절묘한 곳에 떨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하하하. 그래. 예. 좋아. 간다. 윈인. 2대 0. 야 야 야 야 야 야. 너 뭣들 하는 거야. 사단장이라고 봐주는 거냐. 정정당당하게 해야지. 좋아.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을 하나 걸지. 이 시합에서 너희들이 이기면. 호상 휴가를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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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이군. 저 녀석들. 호상 휴가 소리에 이성을 잃었어. 좋아. 인제 시합다운 시합이 되겠구만. 자 가자 가자. ~~ 자 가자 가자 가자. Fußball. 쩔여! 쩔여 가라 말이야 공을 쩔여! 뭐지? 부수! 타도! 탁! 아! 아! 쩔여! 아! 1!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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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 19. 제법이구만 좋아 마지막 한 점으로 승부를 본다 최후의 한 방이야. 정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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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효과! 이정대 10대 Voyager 승! 승! 포사위바! 사단댕님! 사단댕님 괜찮으십니까? 코피! 코피! 아 코피 나네 야 야 야 김준형 약속대로 포상과 보내주게나 안됩니다 사단댕님 코피를 낸 전성승을 제가 굉장히 영차게 다 바로 오게 게임 중에 있었던 사소한 일 뿐이야 날 허접팔고 소인 매력 만들 생각인가? 보내줘 자 저기! 의무실로! 의무실로! 코피는 좀 어떠십니까? 괜찮아 코피 한번 금방 넣어줄텐데 뭐 자 이만 가보겠네 안녕하십시오 근데 말이야 연병장에 돌이 좀 많은 거거든 불규칙 바운드 때문에 족구의 승패가 갈려서야 되겠는가? 그렇습니다 아니 뭐 그렇다는 얘기야 신경쓰지 마 신경쓰지 말게 네? 아 괜찮아 괜찮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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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성 전 부대원들 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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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파 Stadt